형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이수자취즙 청량미사합 도 박하엽 반합 절 시호합 연척 소집내 자작조 입염 초소 공심식지 상복과 번영문 또다른 방법 중풍을 치료하고 입과 얼굴이 마비되어 비둘어지고 대소변이 막히는 것과 번역을 치료한다. 형기 한줌을 썰어 물에 삶아 즙을 취한다. 청량미 네옥 이른것과 박하엽 반좀 썬것 면부에선 매주 다섯옥을 즙에 넣고 끓여 조글끓이 만든다.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복음하면 좋다. 조리법 1. 형기 한줌을 썰어 물에 삶아 즙을 취한다. 청량미 네옥을 이른것과 박하엽 반줌을 썬것과 면부에선 매주 오옥을 집에 넣고 끓여 조글끓이 만든다. 3. 소금과 철을 조금 넣는다. 조리기기는 면부입니다.